정말 많은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저 있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들 우리 얘기하잖아요. 가수들이 인기 좋다고. 어느 정도 했었냐 하면. 72년도 대구에 영웨이스라는 팀에서 같이 내려갔는데. 그때 통행금지 있을 때 아니에요. 통행금지까지 나와. 통행금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A는 서울에 살고 나는 대구에서 탑승을 왔는데. 한 달에 20번을 서울을 올라갔다 내려오니.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쫓겨났죠. 거의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한 12시나 1시 되면 또 이제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20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맨날 간 거죠. 근데 맨날 갈 정도로 열정적이에요 제가. 아니 근데 그런 열정이면 사실은. 근데 그게 열정이 있다고. 결혼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 때가 이제 좀 놓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밴드 생활을 하면서. 달달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거 희생하고. 내가 이거 자신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생활을 하기도. 성격이 굉장히 내가 좀 그런 거에는. 좀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세월 다 지나서 나중에. 이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지내니까. 더. 그러면 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또 이제 거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밥솔 보고 야 철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몇 십 년을 전기밥솔을 하시다가. 그게 맞구나. 그때가 이제 오신 거예요. 치매가. 그러니까 그러고 바깥에 열쇠 비밀번호 하고. 별 그르는데 비밀번호 나는데 별을 못 누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그게 이제 8년 정도 된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데. 그런데. 굉장히 천사 치매예요. 그러니까 치매도 천사 치매 그러니까. 굉장히 천사. 어느 날은 굉장히 헛소리도 하시고 그럴 때 있는데. 그냥 무조건 네네 알았어요 그러고. 옆에 가서 간지럼 시키고 막 웃고 재미있게 놀고. 이러다 보니까 얼굴이 너무 유해지셨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못하죠. 지금은 뭐 뭐. 어머니 모시는 걸 같이 할 수 있는. 누구한테 그렇게 와서 뭐 엄마를 모시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아무리 뭐 사랑을 한다고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못하는 건. 어쩌다 못했고 뭐 이러다 지나서 못했고. 계속. 저보다 못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머니는 그 중간중간에 좀. 체근하시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하니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아니. 엄마가. 그때 처음 치매했다고 오실 때. 이제 5등급 수가 있어요. 이게 5등급이 있고 4등급이 있고. 그래서 5등급 때. 주간보호소를 출퇴고 넣으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어머님한테 뭐 거기서 군집기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느 날 편지를 나한테 딱 보여주는데. 철호야 나 언제쯤 결혼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결혼에 대한 게 있으신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네. 있으신 거예요. 치매를 앓으시면서도 그건 아니죠 그러셨어요. 그런데 뭐. 나는 저 엄마 안 돼. 결혼해서 딴 여자한테 오면 엄마 혼자 되는데. 안 되잖아. 이러고 그냥. 재미있게 엄마하고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 사진 있대요. 어머니 사진이요? 아까 이제 얼굴 더 유해지셨다고 하는데. 만들어드리고. 어머. 세상에. 아니 얼굴 부처 갖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닮으셨어. 너무 잘 봤어. 가운데 사진은 너무 잘 봤어. 아니 너무 편안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엄마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저렇게. 대단하게. 그리고 요새는 주위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세 군데 네 군데를 갔다가 와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딱 들어와서 문 열고 엄마한테 엄마 고맙다 그러는 데니까. 살아계셔서. 맞아요. 네. 굉장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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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굉장히 효자. 맞아요. 인정 없이 보니까 너무 효자고. 네. 근데 나는 또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집사람한테 또. 미안한 게 또 있네. 난 우리 아버지가 현압으로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너무 이뻐서 우리 와이프를 다락방에다 놓고 신접 살림을 꾸몄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 뭐. 보면은 지금도 내가 누구 엄마 누구 엄마 그래요. 영식이 엄마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도 우리 신랑 그런다고.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너무 좋네. 미안한 게 많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보면 부부 사이가 언제나 그 너무 좋아서 뭐 다락방이지만 그때 막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우리가 다시.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근데 부부 사이가 어떻게 매번 타오르다간. 타죽게. 죽죠. 아이고. 언어 죽는게라. 아이고 널 말이 죽죠. 근데 진짜 뭔가 그 타오르기 직전에 정말 냉랭했던 최악의 위기의 순간들을 또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살면서 겪었던. 우리 이성민 마담님은 좀 야 이때가 최악이었다. 아까 너무 흥분해셔서. 저는 없었어요. 아니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하죠. 아니요. 그러면 저희가 예전에 동치미 화면 될까요. 아 예. 어 있었네요. 저희는 사실 뜨거워서 결혼한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이 기자였고. 제가 이제 누구랑 사귄다라는 소문을 듣고 스캔들을 쓰겠다고 와서. 이제 써라.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내가 기자라면 이가 갈리다.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안 써가지고 안 쓰고 저랑 이제 밥을 먹자 그래서. 밥 먹었네. 지금 말이야. 밥 좋아하시네. 저쪽 거 하고는 다른 거야. 다른 밥인가요? 다른 밥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기사를 써서 와서 안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저랑 만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와우. 그래서 기자였고 저보다 두 살 아래였고. 그래서 난 너 같은 인간하고는 연애를 안 한다. 그랬더니 집에 그날 갔다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잠깐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가냐 너한테. 그랬더니 아 제가 날짜를 잡아왔습니다. 뭐라고? 추진이. 나도 이거는 또 처음인데. 사귀기도 전에 결혼 날짜를 세 개를 잡아갖고 왔어요.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동친구 얘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6개월 뒤에,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세 개를 잡아갖고 왔더라고요. 진짜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무슨 말. 야, 이 추진역이면. 나를. 이 추진역이면 나를 평생 먹여 살리겠구나. 그리고 리더를 남자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이런 남자면 내가 맡겨도 되겠다. 그렇지. 매력 있다. 너무 멋있잖아. 그 뒤로 맥을 못 쳐. 그게 다야. 그게, 그거 한 번 반짝하더니 불이 안 들어와. 그냥 끝이야. 그러고는 매가리가 없어. 기운도 못 차려. 그때 힘을 다 썼나 보네. 다 썼어. 올인했어. 완전히 올인. 그게 웬일이야. 근데 그리고 나서 모르고 결혼을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엄청 싸웠어요. 싸웠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사이가 나빠진 사이에 제가 너무 찾는 엄마. 그렇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혹시 내 피부치가 엄마가 있으면 내가 좀 의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우리 엄마인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이제 데리고 거기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남편도 옆에 있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내려앉아서 있는데 우리 남편이 차에 타가지고 나를 위로한다고 앉아가지고 딱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했는데 저한테 농담으로 야 너는 엄마가 많아서 좋겠다. 근데 그 말에 제가 정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이 초코덕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심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해준 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건 아니지. 내 마음 상태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랬더니 미안해.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가는 차 안에서. 가는 차 안에서 그냥 야, 나 내릴 거야. 그러고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해서. 어머나. 1년 반을. 말을 안 하고. 그러다가 캐나다로 나는 이제 떠난다. 남편도 필요 없고 내 편은 아무도 없으니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떠나서 있으면 너무 좋은 기회다, 이혼하기.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싸늘해졌던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워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야, 이 얘기 왜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는 캐나다 가서 사시는 거 TV로 나오고 할 때는 좋겠다. 이러고 봤거든. 부부끼리 여우 같은 아내가 좋다라는 말이듯이 말을 안 하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1년 반을. 오죽하면은. 진짜 답답하고. 그런데 그 남편은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해서 같이 데리러 갔다가 이게 기술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어디에 엄마 있겠지. 그게 이제 나타날 거야 라는 의미인데. 나는 는이야. 그게. 또 어떻게. 오죽. 어떡해. 뭐... 해주세요. 妻